자 이제 마운드는 자완 투수가 올라왔습니다. 자 신재민 선수, 신재민 선수는 2014년도 KT 우선 지명 선수고요. 자녀 고등학교 개성군, 개성군을 졸업하고 입당을 했습니다. 94년생 182cm, 입당하자마자 팔꿈치 임대접합수술을 받았어요. 선발감으로도 생각을 했을만큼 굉장히 전도요망한 선수고요. 그렇습니다. 신재민 선수의 동작이 좋다는 얘기가 됐는데요. 컷트윙 삼진아웃! 만루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는 KT 위치 그리고 심재민 투수입니다. 카운트 주잉 삼진차 3루! 3루! 3루를 지키고 있습니다. 첫 구백 3개가 됐습니다. 변하고 2루수로 갑니다. 1루에서 1루에서 9 아웃입니다. 선발투수 심재민입니다. 김현훈 1루로. 어차피 영가해 본거 맞네요. 잡아당기 타고 3루 쪽입니다. 마르타 잡아서 1루로. 뒤스쿼드 유격스! 15준이 잡아내면서 이닝 마무리됩니다. 투 볼 투 스트라이. 만루 찬스! 밀었습니다. 3둠 다운볼. 3둠 안고 1루! 더블플레이! 심재민이 이 엄청난 위기를 극복해냈습니다. 그게 뭐가면 브라질리 시청자입니다. 스윙 투 앤 투. 어쩌고 경력이 맞을 것 같은데 5위에 딱. 천만 재산이거든요. 그러네요. 스텝. 프론터. 모두가 머리를 맞게. 제가 보면 관점에 전거렸다는 거죠. 3둠 3둠! 심재민이 3둠 초임에서 인닝 마무리됐습니다.